이웃종교 최대 명절 크리스마스인 어제, 스님과 신부, 목사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사회 문제의 종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인들은 혼란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에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종교가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종교인 특별 대담,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이웃종교의 최대 명절이자 기념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불교계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조계사 등 사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등 종교 간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은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나라 안팎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거대한 장벽을 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 자살 급증 등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같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한 종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BBS 불교방송이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에 스님과 목사, 신부를 초청해 특집 종교인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 등 온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한 이때 종교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르침은 당연히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가르침을 후대에 따르는 우리들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모두가 가르침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평화를 생각해 보고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나 폭력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평화의 정신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종교인들은 저출산과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의 소중함과 긍정적인 기능을 널리 알리고 어르신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자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종교는 가정의 좋은 모습을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꼭 가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가정이라는 건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종교는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종교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스님도 함부로 물어보기가 어렵다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사회가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형태들을 많이 제공해야 되고 사찰도 그나마 종교센터들은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어깨 펴고 앉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3대 종교인들은 젊은 층에 자살든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종교계가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지 않은 나라였어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볼 때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조울증이라든가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성당에서도 보면 주일학교에도 보면 한 자녀인 자기 집에 형제가 자기밖에 없는 친구들이 성당에 와서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물론 다자녀라고 해서 다 잘 지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하고 어떤 지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 나이 또래에 종교인 대담에 함께한 성진 스님과 김진목사 하성용 신부 그리고 원불교 박세웅 교문은 만남 중창단을 결성해 노래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 특집 종교인 대담은 다정교 다문화 시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상생과 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